음악 안녕하세요 경영 노하우 정혜림입니다 브랜드라는 것은 생산자가 자사 제품에 특정 이름을 붙이는 것을 말하는데요 경쟁 상대의 제품과 구별하거나 또 브랜드 신뢰도에 따른 소비자의 반복 구매 효과를 위해 부여하게 됩니다 이런 경향에 발맞춰 우리 농산물도 좋은 브랜드로 소비자를 찾아간다면 소득 증대는 물론 이미지 제거에도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양석준 교수님 모시고 좋은 브랜드는 무엇이고 또 좋은 브랜드에 대해 가지고 있는 오해와 진실은 무엇인지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소비자들에게 쉽게 인지되고 다가갈 수 있는 등 브랜드의 장점은 참 많은데요 이게 또 좋은 브랜드가 무엇인지에 대해 의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수님께서 오늘 좋은 브랜드는 무엇이고 또 쉽고 시원하게 설명해 주실 거죠? 그럼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 중에 좋은 브랜드를 만들기 위해서는 명품을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또 이치에 맞는 말 같기도 한데 어떤가요? 네 명품을 만드는 것도 좋은 브랜드를 만드는 그런 방법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좋은 브랜드라는 것들은 우리가 좋은 품질 명품이 아니라 그 브랜드를 만든 사람한테 돈을 더 많이 벌어주는 즉 수익을 안겨다 주는 것이 좋은 브랜드입니다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하나는 비싸게 가격을 받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한 가지 방법은 더 많이 파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마 명품을 만들면 더 비싸게 팔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더 많이 파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예를 들면 이마트나 롯데마트 같은 할인점은 좋은 브랜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좋은 브랜드지만 결코 비싸게 상품들을 판매해서 그런 좋은 브랜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거꾸로 비싸게 팔면 그런 브랜드는 브랜드 가치가 떨어지곤 합니다 그래서 꼭 좋은 명품만 생산할 수 있는 그런 분들만 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어떠한 품질을 갖고 있든 저희가 더 많이 팔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브랜드가 하기 때문에 꼭 명품만이 좋은 브랜드를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데 또 이런 브랜드를 구축하려면 돈이 또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이 브랜드를 만들고 싶은데 돈이 얼마만큼 들을까요? 라고 저한테 물으시곤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돈이 들어가는 것들이 아니라 얼마큼 브랜드를 만들어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브랜드를 만들었을 때 얼마만큼 수익을 낼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에 그 수익보다 더 많이 돈이 들어가면 안되겠지만 그 수익보다 덜 돈이 들어간다면 충분히 브랜드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것은 브랜드 전략에 따라서 비용은 많아질 수 적은 적어질 수도 있는데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돈을 얼마나 많이 더 벌 수 있는가 이것이 훨씬 중요한 문제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교수님 해외 브랜드인 제스프리나 또 국내에서 사랑받고 있는 휘몰이나 입맞춤 같은 농산물 브랜드들이 있는데요 성공하는 브랜드는 이름부터 잘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름도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름이 브랜드를 다 설명하지는 못합니다 한 번은 제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모할인점에서 바이어로 있을 때 한 농가에서 사과농가에서 와서 저한테 물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사과 브랜드를 짓고 싶은데 당신이 농장 사과에 아침 사과라는 브랜드를 짓고 싶다라고 저한테 문의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왜 아침 사과인가요 여쭤봤더니 그분께서 사과를 아침에 먹어야 굉장히 몸에 좋으니까 브랜드를 아침 사과라고 짓겠습니다 라고 저한테 이야기하신 적이 있습니다 저는 좋은데요 네 하지만 저는 그분이 얼만큼 생산하는지 또 어떤지를 다 알았기 때문에 저 그분한테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브랜드 짓을 지으시려면 포장도 바꾸셔야 되고 그래서 비용이 많이 드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포장에다가 성함과 전화번호 그리고 맛이 없으면 언제든지 돈을 돌려드리겠습니다 자신 있습니다 이렇게 쓰셔서 포장을 만드십시오라고 제가 이야기 드린 적이 있습니다 사실 저는 브랜드를 특히 브랜드 이름을 저는 용에 잘 비유하곤 합니다 브랜드를 용에 비유하면 브랜드 이름은 저는 눈에 비유합니다 용을 그릴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눈입니다 하지만 눈만 있다고 해서 용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브랜드 이름은 중요하긴 하지만 그 자체가 모든 브랜드를 설명하기에는 너무너무 작은 부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 드릴 수 있습니다 브랜드 하나의 완성을 위해서는 이름만 짓는다고 끝이 아니라 사전 작업부터가 더 중요하다는 말씀이시죠 그렇다면 브랜드 이름이 효과를 발휘하게끔 하는 사전 작업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브랜드 이름이 실질적으로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사전 작업이 필요합니다 크게 네 가지를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브랜드 로열티라고 저희가 부르는 것들이 있습니다 브랜드가 어떻게 해야지 돈을 벌 수 있는지 이것들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처음에 브랜드를 만들어서 시장에 내어놓으면 그때는 절대로 이익을 내지는 못합니다 사람들이 처음 보는 브랜드에 대해서는 의심을 갖게 되고 그런 것들을 잘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브랜드를 만든 생산자는 여기에 대해서 대부분 두 가지 중 한 가지 전략을 취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싸게 파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한번 먹어볼 수 있게 되고요 또 한 가지 방법은 광고나 이런 판촉을 많이 하는 겁니다 그러면 소비자들이 광고나 혹은 그런 홍보를 믿고 그런 브랜드를 사 먹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둘 다 생산자에게 수익을 벌어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싸게 팔면 수익이 되지 않고요 또 광고나 홍보를 많이 해도 또한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수익이 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브랜드가 수익이 되기 위해서는 소비자가 처음 한번 먹어보고 그 다음에 다시 구매를 하러 갔을 때 소비자는 처음 먹어본 게 맛있거나 혹은 뭔가 좋으니까 그 다음번에는 더 비싼 돈을 주고라도 그 해당 브랜드를 구매하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소비자가 두 번째 구매할 때부터 사실 브랜드는 그 수익을 낼 수가 있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사과의 이해도 제가 왜 브랜드를 만들지 않는 게 좋다라고 이렇게 얘기해 드렸냐면요 그 농가에서 생산한 사과는 사실 저희 매장이 많았기 때문에 매장에서 하루나 이틀이면 다 판매가 돼 버리는 그런 물량이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할인점에 소비자들이 오실 때는 한 번 오신 다음에 일주일 뒤에 다시 오셔서 그 제품을 구매를 하십니다 사과를 한번 드셔보시고 처음엔 싸게 팔거나 홍보를 많이 해서 사과를 드셔보시게 하는 것까지 가능한데요 그 다음에 구매하러 오셨을 때는 그 사과는 매장에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브랜드를 만들어도 그런 경우에는 그 브랜드가 추가적인 수익을 생산자에게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브랜드를 만드실 필요가 없다라고 이렇게 우회적으로 이야기해 드린 겁니다 만약에 아까 그런 사과 같은 경우는 조그만 점포에 계속적으로 납품한다고 한다면은 한 달이나 두 달 동안 판매가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면 소비자들이 여러 번 사 먹을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조정을 하시든지 혹은 물량을 늘리는 법이 있습니다 개별농가에서는 브랜드를 붙일 수 있는 물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여러 유사한 농가들과 합쳐서 그런 브랜드 제품의 물량을 늘리면은 아마 소비자들이 계속 사 먹을 수 있게끔 유통 매장에 일정하게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공급이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브랜드가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유통망 등을 조절해서 소비자들이 브랜드를 두 번, 세 번 혹은 계속적으로 사 먹을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과 브랜드에 대해서 왜 그렇게 답변을 해주셨는지 이제 좀 이해가 갈 것 같습니다 또 다음 조건에는 어떤 조건이 있습니까? 두 번째 전제 조건은 사람들이 브랜드를 기억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브랜드를 기억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쉽게 생각하는 것들은 TV 광고나 혹은 신문 광고 이런 것들을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일반적인 농산물이 하기에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가장 좋은 광고 방법은 매장에서 사람들한테 그 브랜드를 실제로 소매점포에서 그 브랜드를 계속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도 그런 어떤 브랜드가 한 소매점에서 1년 내내 사람들한테 보여질 수 있도록 유통망을 조절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그 브랜드를 기억하고 그 브랜드를 나중에 더 높은 가격을 주고 구매할 수 있게 되는 환경이 조성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품질 관리입니다 많은 분들이 품질 관리를 얘기했을 때 어떻게 하면 더 좋은 품질의 농산물을 만들어낼까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하십니다 하지만 소비자 입장에서 볼 때 혹은 제가 바이어의 입장에서 봤을 때 꼭 좋은 품질을 저는 중요시 여기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제가 바이어로서 농가를 방문했을 때 어떤 상품을 보여달라고 말씀드리면 생산된 것 중에서 가장 좋은 상품을 갖고 와서 보여주십니다 혹은 중간 품질 정도 되는 상품을 갖고 와서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소비자들이 기억하는 그런 품질은요 높은 품질도 아니고 중간 품질도 아닙니다 자기가 먹어봤던 것 중에서 가장 나쁜 품질의 상품을 그 상품의 품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예를 들면 단 한 번 새우깡에서 이물질이 발견된 적이 있습니다 덕분에 새우깡은 38년 만에 거의 브랜드가 사라질 뻔한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소비자들은 38년 동안에 잘해온 그런 것들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38년 만에 있었던 그 단 한 번의 실수를 기억해서 그런 브랜드들을 멀리하게 됩니다 따라서 농산물을 브랜드, 품질을 유지한다는 것도 어떻게 하면 최저품질, 이런 품질을 더 좋게끔 유지하게 또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을까 이런 실수를 하지 않을까 이런 것들에 집중해서 품질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합니까? 네 마지막으로는 가장 중요한 측면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브랜드라는 것들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상품만의 고유한 특성이 존재해야 됩니다 어떤 상품이 고유한 특성은 품질이나 혹은 그 상품의 독특한 그런 특성일 수도 있는데요 그거 외에도 사실은 많은 농촌 지역에 있는 전설이라든지 혹은 특별한 이미지라든지 혹은 마케터들이 그 상품만이 알 수 있는 독특한 이미지를 개발하기도 합니다 그런 독특한 특성들이 있어야지만 브랜드가 나중에 다른 브랜드와의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게 됩니다 이것 또한 매우 중요한 브랜드를 만들기 전 즉 브랜드 이름을 만들기 전에 전제조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말씀 하나하나가 다 와닿는데요 마지막으로 품질 유지에 관련된 부분은 실생활에서 나타났던 부분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잘 이해가 갑니다 그저 이름 하나 짓는다고 좋은 이름 하나로 좋은 브랜드가 된다는 것은 절대 아니네요 그럼 이렇게 브랜드를 구축해놓으면 다른 마케팅 문제까지도 해결이 다 됩니까? 좋은 브랜드를 구축하면 다른 마케팅 문제가 다 해결된다는 그런 이야기는 사실은 브랜드를 좋은 브랜드는 좋은 이름이다 이름이 좋으면 다른 것이 다 해결된다 라는 그런 관점에서 많이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만일 좋은 브랜드가 이름을 잘 짓고 또 포장을 예쁘게 만들어서 TV 광고를 좀 해서 소비자들한테 알리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전혀 마케팅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브랜드의 전제 조건을 다 갖춘다고 한다면 그 자체가 이미 마케팅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브랜드 이름이 조악한 품질이라든지 혹은 부실한 유통망 또는 정리되지 않은 유통망을 잘 되게 만들어주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브랜드를 통해서 전체적인 마케팅 전략을 조정하고 또 전체적인 마케팅 전략을 만들어내서 그 결과로서 가장 최종적인 결과로서 브랜드를 만들어내셨다고 한다면 그건 이미 브랜드를 만들면서 모든 마케팅 문제를 해결했다는 그런 뜻으로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한마디로 브랜드는 철저한 마케팅의 결과지 브랜드가 마케팅 문제까지 다 해결해 주지는 못한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럼 한 번 브랜드를 구축하면 계속적으로 수익은 낼 수 있는 건가요? 저는 브랜드 구축하는 것을 씨앗을 땅에 심는 것에 비유하곤 합니다 좋은 씨앗을 좋은 땅에 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단지 그 씨앗이 저한테 수익을 주지는 못합니다 씨앗을 땅에 심고 나서 잘 가꾸어야지만 또 계속 걸음도 주고 여러 가지 일을 해서 잘 가꾸어야지만 저희한테 수익을 주게 됩니다 브랜드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브랜드를 처음 구축해서 세상에 내보내는 것들은 씨앗을 심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습니다 씨앗을 단순히 심는 것보다는 사실은 가꾸고 그리고 돌보는데 훨씬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브랜드도 이와 마찬가지로 실제로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가꾸고 돌보고 계속적으로 키워나갈 때만 수익을 줄 수 있고요 이때 심을 때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이 계속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브랜드를 잘 관리하는 것들 단순히 브랜드를 세상에 내놓는 것이 아니라 브랜드를 잘 관리할 때만이 지속적으로 저희한테 수확을 남겨줄 수 있지 절대로 단지 브랜드를 만든다고 해서 그 자체가 저희한테 수익을 남겨주지는 못한다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좋은 브랜드는 한 번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으로 지켜봐야 한다라는 말씀이시네요 오늘 교수님 도움 말씀 정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브랜드는 지역을 초월해 많은 사람들을 연결시켜주고 또 다양한 문화를 흡수하는 매개체입니다 농산물의 브랜드화를 통해 소비자들의 기억에 남고 사랑받기 위해서는 철저한 브랜드 준비 작업과 꾸준한 사후 관리가 중요하다는 사실 오늘 아셨죠?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turkey 法 jars en 스트레칭 생aney sham